주제를 좀 바꿔서 4.15 총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이제 여러분 바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네요. 4.15 총선의 2주년입니다. 2주년 동안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 5건 정도가 재검표가 끝났고 또 선거 무효소송을 재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 때문에 또 중간에 선거 무효소송을 취한 그런 후보도 많습니다. 부산시 남구의 이은주 후보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전시 중구의 이은근 후보 이런 분들도 다 부정선거로 떨어지신 분들인데 결국은 훗날의 정치적 그런 경력을 위해서 다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왼쪽이 정상투표고 오른쪽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당일투표에서는 다 밀리는 그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사전선거가 바로 바꾼 것이죠.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든 253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결과 당일투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일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근소하게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20% 이상 민주당 후보가 득표해서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172석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의 12.5% 주변으로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2.5%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총 25%를 조작했습니다. 4.15 총선에서는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게서는 플러스 12.5% 정도를 밀어주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12.5%를 빼앗는 마이너스 12.5%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2.5%만큼 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스케치를 해드리면 자 2026년도 20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이렇게 0, 0이라는 제로란 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이 이렇게 오브랩 겹쳐야 됩니다. 그러나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로 쭉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를 쭉 왼쪽으로 밀어놨습니다. 이게 조작인 겁니다. 이게 조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의 선거인수의 25%를 조작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으로 밀어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4.15 부정성은 통계적 변칙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적 변칙이라는 유식한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면 투표 조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또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뭡니까 4.15 선거에서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숨겨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훔쳐 가지고 득표율은 미래통합당이 이거 득표율도 뭡니까 다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사전투표 조작을 했는데 의석수를 163대 84석 정도로 만든 겁니다. 이 작업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과 당시에 총선을 진두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4월 1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정값 이른바 조작값을 올린 이건형 전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이분들이 굉장히 크게 선거 조작에 노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도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비례대표는 당시 위성정당에 생겼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40 10.45%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열린 민주당은 플러스 27.85%가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은 다 플러스로 밀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그런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25% 그리고 쓴소리를 많이 하는 우리공화당 마이너스 17.44% 기독자유통일당은 마이너스 39.74% 새벽당은 마이너스 37.04%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재검표를 지금 할 수 없는 소송은 제기됐지만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런 투표함을 보관해서 재검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민유숙 씨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대법관이. 왜 그런가 하니까 4.15 총선에 이런 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대부분의 투표함들은 다 투표함을 갈았을 것으로 봅니다. 투표함을 완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하는 선거데이터에 맞춰서 그 수만큼 새 투표지를 갈아치운 다음에 인천연수월도 제시하고 파조월도 제시하고 양산월도 제시하고 이렇게 다 넣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갈아치우지 못한 것이 바로 비례대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유숙 씨가 도저히 대법관으로서 이걸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까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테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진영을 떠나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진영과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염원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무려 95% 정도가 찬성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렌지식으로 좌측으로 밀어넣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는 다 2016년 20대 총선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의 득표율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한쪽은 플러스 12.5% 한쪽은 마이너스 12.5% 그렇게 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4.15 총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연수월이 재금표가 6월 28일 날 2021년 또 실시가 됐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명백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심인 조재협과 천대협으로 중심화하고 있는 그런 대법관들이 원고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런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날 최종변론이 개최가 됩니다. 최종변론을 마치고 아마 판결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최종변론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1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1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이게 천장 이상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인신문을 지금 선관위 측이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인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천장에다가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었냐. 이건 당일 투표지입니다.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찍었습니다. 안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패소하는 것이고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관위가 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인을 부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 개혁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판사들 법원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은 이번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상충의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선관위 측의 모든 위법을 다 법원장들이 판사들이기 때문에 다 덮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일장기 당일 투표관리관 도장, 일장기 투표용지 첫 여장이 나온 인천연수홀 송도 2동, 제6투표소는 인천연수초등학교였고 그곳에 투표하신 분이 1974명은 송도 프로지오 하버뷰 아파트와 송도 자이 하버뷰 1, 2단지 아파트의 주민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여쭙습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그냥 빨간색으로 꽉 찬 원의 모습이었던 일장기 투표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송도 2동 제6투표소에는 당일 투표에 임하신 분이 1974명입니다. 거의 2천 명 정도 됩니다. 2천 명이 투표를 당일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천장 이상이 일장기 당일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겁니다. 이게 키막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을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왜 그 정인을 방해하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당일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표를 소각하거나 제거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꼭 맞는 맞춤형 위조 투표지를 다 투입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와 사전 투표지를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짜 투표지인 겁니다. 가짜 투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투표지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와 가지고 그야말로 양심이 있으면 이것은 제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방해를 계속하는 겁니다. 일장기 투표지 문제는 그 찬여장의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는 위치에 있던 사람에게 한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이 찍었습니까? 예라고 하면 제가 재판을 칩니다. 아니요라고 하면 누군가 만들어 집어넣은 가짜표라는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사람을 정인으로 불러달라고 우리가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인을 불러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정보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숨기는 놈이 범인입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대법원이 정인을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피고가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나라가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개판인데 개판. 개판이라고 부르는데 훨씬 낫겠습니다. 이거는 개판이다. 난장판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개판이다.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 4월 26일 날 송도이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을 소환해서 정인신문대에 시우겠다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1장기 투표용지에 토장을 찍었는지를 말해줄 인천연수궐 송도이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 대법원 정원을 중앙선거관리는 왜 방해합니까? 정인이 나와서 선관위에 불리한 정원을 한다고 하면 그걸 해치기라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2년을 끌어온 겁니다. 4.15 총선 2주년을 앞두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온 겁니다. 모든 선거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5대 공직선거 모두가 다 부정선거로 다 덮였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선거가 다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다 덮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나온 사전투표지가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신권 다발 같은 바빠단 투표지입니다. 왜?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그럼 왜 갈았냐?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선거결과 재정결과하고 투표지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3구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결과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는 것을 법원에 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 다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투표지는 왼쪽 하단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겨져야 됩니다.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출동가 된 겁니다. 박희정 제국 인천연술이네요. 참관인 제국 인천연술입니다. 이런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천연술을 참관인이 제공한 거네요. 이런 투표지를 댑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인천연술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인천연술은 다 증명이 됩니다. 이런 짓을 안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출력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이 다수였습니다. 그건 100% 가짜 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인쇄에 출력이 되면 이렇게 좌우 여백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A, B, C, D 네 군데 모두 다른 여백으로 법적으로는 네 개가 모두 5mm여야 됩니다.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소에서 위조했다는 증거입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 장을 겹쳐놓고 재단기로 자르는 과정에서 A, C, B, D가 다른 겁니다. 좌우 여백이 틀린 겁니다. 좌우 여백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도 2mm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위아래가. 여기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좌우의 2mm, 상하의 2mm는 인쇄 불가 영역입니다. 테두리 내에서 2mm 일쇄 불가 영역까지 인쇄했다는 것은 위조됐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쇄를 했다는 거죠. 인쇄해서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밑에 2mm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절대 인쇄돼서 안 되는 것이 인쇄가 된 겁니다. 여백이 없는 겁니다. 하단에. 삐뚤하게 여러분들 여백이 있는 B보시에 삐뚤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뭐죠? 사전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인데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앱선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앱선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그런 사전투표지를 모체에서 대량으로 인쇄해 가지고 자르는 과정에서 여백도 달라지고 기울이진 인쇄된 위조된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이 선관위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나라고 완전히 정신줄이 나간 나라고 돌아버린 나라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이 찌그러져 나온 겁니다. 이 선이 이렇게 찌그러져 나온 겁니다. 선이 이렇게 찌그러진 겁니다. 인쇄정거죠. 선이 찌그러져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자면 검수를 다 거쳤겠죠. 가장 유명한 중복인쇄입니다. 여기 보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아래가 다 뭐죠 위도 마찬가지와 아래도 마찬가지고 종이를 잡아주는 출력하는 과정에 종이를 잡아주는 롤러가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인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위아래 좌우에 2mm는 인쇄가 절대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쇄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단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 또 그것을 뭐 했죠 원고척 배노인들에게 대부분이 위조해서 또 제공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여러분들 정거를 위조해서 제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여서는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위조하여 공개한 투표지입니다. 단도하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투표지를 본 사람들이 위조품이라는 걸 안 거죠. 이게 뭡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투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양산을 재검표 때 나온 사전 투표지들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겁니다. 흰색도 있고 푸른색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4.15 총선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발견한 자료들은 결국 뭐로 증명이 됩니까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현장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 엄청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통계적 증거는 증거하고 현장 증거를 결합하게 되면 그야말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양심불량인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